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SelectBox의 Set Enable Column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선택 항목들을 동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비활성화 기준이 될 컬럼과 비활성화 조건을 함수의 파라미터로 명시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SelectBox입니다. SelectBox를 더블클릭합니다.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. 데이터 리스트 1을 더블클릭합니다. 코드, 시티, 컨트리, 타입 컬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페이지가 로딩될 때 데이터를 정의하고 Set JSON 함수를 이용하여 정의한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 1에 설정하는 코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SelectBox의 선택 항목이 목록으로 표시되고 모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좌측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Set Enable Column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Country, 두 번째 파라미터는 China입니다. 저장 후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. 처음에는 모든 항목이 표시되지만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Country가 차이나인 베이징 항목은 비활성화되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. Set Enable Column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에 캐나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. 베이징과 함께 우타와 그리고 토론토가 목록상에서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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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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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